그러니까 기속행위는 조건만 맞추면 무조건 주는 거라고 그랬죠. 그러면 조건을 성취시킨 사람이 나 허가 줘라고 이야기했을 때 원칙적으로 허가는 기속행위니까 행정청이 판단을 해서 주고 안 주고 판단 안 하죠.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운전면허잖아요. 18세가 넘어가고 운전면허 시험에 합당한 점수를 받게 되면 행정청이 고민할 필요 없이 다 운전면허 주잖아. 그거는 허가라고요. 그런데 조건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귀하허가 조건을 완성시켰다고요.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오히려 해를 끼칠 사람 같으면 법무부 장관이 귀하허가 안 내주죠. 같이 판단할 수 있는 것. 그런 것들은 전부 다 특허에 들어가는 거라고. 됐죠?